안녕하세요. 주주톡의 주식농사꾼입니다. 오늘 사표볼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하고 솔루스 첨단소재가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여기 주주톡에서는 처음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4월 29일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회사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2차전지에는 3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은 원통형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형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형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아무튼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원통형과 파우치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테슬라라고 들어보셨죠? 테슬라에 납품이 되고 있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 폭스바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앞으로도 저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테슬라 말씀드렸죠. 원통형 테슬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대신증권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테슬라형 원통형 배터리 부분 덕에 호실적을 거뒀다면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5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충분히 50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4% 감소해서 2,589억 원 그리고 매출은 1.1% 증가해서 4조 3,423억 원 영업이익률 6%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출액은 소폭 하이했지만 영업이익은 61% 상해하는 호실적을 발표했다. 소용정지 부분 실적 호조와 한율 상승 효과에 기인했다. 이 부분은 테슬라 쪽에 납품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부품 수급 차질로 유럽 EV 수요 부진과 리콜 물량 우선 대응에 따라 중대형 전지 매출액이 2조 6천억으로 다수 부진했으나 수익성에는 EV 전지는 흑자 전환했다. 소용전지 부분은 테슬라형 원통용 전지 실적 호조로 매출액 1조 7천억으로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매출액 20조 8천억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예상한다. 유럽 EV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형 원통용 전지 실적 강세로 외형 확대 지속되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2030년까지 전기차의 비율을 50% 늘리겠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핵심 소재가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CATL보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다라고 하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더 많은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63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한 50만 원 정도 목표가 잡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대비 큰 폭으로 상이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결국에는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켈, 리튬, 니켈 등 원자재의 원재료가 상승으로 셀 기업들 이익률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메탈 연동 계약 확대, 판가 조정으로 6%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6%대면 결코 낮은 영업이익률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객사 부품 수급 이슈, 중국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 조치 확산, GM, 현대 리콜 물량 대응 등의 영향으로 매양 성장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3개월 보호의 수가 해제가 되었고 완성차 기업들의 셀 내재 우려, 원재료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셀 기업들 주가에 다소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목표가는 63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은 2025년 약 520기가와트 증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다양한 고객사,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자국 매출 비중이 높은 CATL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CATL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납품하는 데가 폭스바겐이죠.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테슬라로 들어갑니다. 전기차 업체가 서로 경쟁 관계죠.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세력전에서 방송을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호의 수물량, 지금 보시면 3개월 풀렸다고 아까 기사 보셨죠? 3개월이 풀렸습니다. 이게 187만 주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6개월짜리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짜리가 주식수가 무려 996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6개월짜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좋아서 갈 수는 있습니다만 6개월 안에 승부를 보시든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행보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기업이 좋아진다면 분명 조금씩은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보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65만원보다는 저는 오히려 여기 50만원 정도가 적당한 목표가로 일단은 50만원을 적당한 목표가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물론 좋아질 종목이 맞고요. 보호의 수가 완전하게 해소가 된 이후에는 분명히 더 갈 종목은 맞다. 그렇지만 보호의 수 물량을 생각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앞에서 보여드렸던 목표가 5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LG에너지솔루션 상당히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올해 나왔던 IR 자료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이용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입니다. 매출 전지박 생산 및 공급 안정으로 매출이 증대되었다. 전자 소재, 신규 신입 소재, 본격 공급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분기 최대 매출, 동방 및 바이오 공급 물량 확대 등으로 분기 명결 매출, 역대 최대 시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타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 확정 이슈로 인해서 유럽 전력비 상승 및 OEM 생산 차질, 전지박 공장 본격 가 등에 따른 고정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지박 공급량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전자 소재 분기, 최대 매출에 따른 이익 증대 등으로 에베타 분기 대비 2배 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는 전지박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1분기 매출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났다. 2022년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에베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수치 자체가 거의 상당히 몇 배 차이가 나더라.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350에서 830이니까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6년입니다. 2026년에 글로벌 시장 배터리 전지박 시장이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428톤에서 1,829톤으로 이게 톤이죠. 만 톤이네요. 만 톤. 482만 톤. 428만 톤에서 1,829만 톤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4,46이죠. 최소 4배 정도 성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 회사 역시도 충분히 이 자료에 의하면 4배까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글로벌 시장 전망 5G 반도체용이고요. 하이엔드 돈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6년에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박이 제1공장 생산 및 공급 안정화 글로벌 만성창업체의 전지박 공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이엔드 동박 공급 비중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전지박이 공급 물량 본격적으로 증대. 2분기 내 신규 및 추가 공급 계약 체결 계획. 그 다음에 하이엔드 5G 및 반도체 양 동박 시장 성장에 따른 공급 확대될 것이다. 5G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나 동박이 또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동박보다는 이 전지박 이쪽에서 아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지박 헝거리 캐나다 공장 증설했다고 되어 있고요. 헝거리 쪽에 보시면 총 10만 통 목표로 지금 증설이 되었다. 그리고 캐나다 1단계 1.7만 톤 목표다. 그 다음에 동박 같은 경우는 5G 반도체 양에 쓰이는데 총 1.5만 통 룩셈부르크에 공장 증설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헝거리 제1공장 이렇게 되어 있고 2022년에서 2025년까지 헝거리 제2,3공장 및 캐나다 1공장. 단계별로 증설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사가 탑티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제조사 폴란드 헝거리 소재 및 글로벌 완성사업체 기업에 공급 중이다. 공급 계약 체결 약 9,400억 규모.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공급을 할 거다. 수주가 완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분기 내 신규 및 추가 공급 계약 협의 중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박이고요. 여기 보시면 캡백스라고 되어 있고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약 1조 5조 원 투자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및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지박 사업부 같은 경우에 캐나다 생산기지 진행 현황이다.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만 톤 규모의 전지박 생상이 가능한 공장 부지를 매입 만료를 했고 추가 증설은 시장 고객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사가 첨단 소재 전자 소재 플러스 바이오 사업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보시면 전자 소재 OLED TV용 HTL 및 큐빅 OLED 빌터 공급량 증가로 비수기 임의도 분기 최대 매출 바이오 주요 글로벌 고객사 이렇게 되어 있고 공급량 증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케라 맞나요? 케렘 미디 미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자 소재 중공장 라인 셋업 중으로 설치 중으로 2022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메이저 코스메틱 사항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전자 소재 사업은 여기 보시면 연평균 20% 성장이 지속 중이다. 제품 다각화 및 고객 다변을 통해서 성과 가시화 시키겠다. 전자 소재 사업 경쟁력 강화하겠다. 제품 다각화와 용이한 재료 플랫폼 들어가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쟁사 대비 구동 효율 수명이 높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약 재무제표고요. 여기 보시면 2021년도 1분기가 되겠죠. 자산의 총계를 보시게 되면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보여집니다. 회사가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부채도 조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도 1분기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1,236억 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분기별로 봤을 때는 현재 최대 매출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전지박이 여기 보시면 301억 원. 그리고 동박이 518억 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자 소재가 310억. 그다음에 바이오가 10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동박과 전지박. 그다음에 동박과 전지박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전자 소재까지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여기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영업이익은 그다지 잘 나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판간비도 있고 그다음에 원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네요. 원가 매출을 다 더한 1,200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걸 빼줘야 되겠죠. 매출 원가를 빼면 총이익이 되는데 여기서 판간비가 200억이 나오다 보니까 판간비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다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매출액에서 보시면 여기 원가를 빼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총이익에서 다시 판간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니까 명업이익은 조금 적자가 나왔다.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장 증설과 공장이 증설한다고 하는 부분과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전지밭과 동밥, 첨단소재,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설이 돼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고정비가 생각보다 여기에 보시면 일정 비율로 늘어나는 게 있고 고정비가 많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고정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늘어났을 때 지금 자체는 영업이익 자체는 좋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루스 섬단소재라고 하는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유럽 최대 배터리 회사에 전지밭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ACC에 전지밭 공급한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과 신규 수주가 기대가 되므로 급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1만원 내비했을 때 조정은 어느정도 적당하게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바닥을 찍고 다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오늘 이 솔루스 섬단소재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무료 추천주를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요. 같이 좀 볼까 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전에 한 번 정도 추천드렸는데 주주톡에서는 추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SFA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을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회사가 아직까지 제대로 주가 상승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FA 반도체를 조금씩 모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냐고 물어봤을 때요. 이 회사는 일단 후공정 장비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메모리 사업과 그 다음에 비메모리 사업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라고 하죠.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공급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FA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천 매수가는 여기 현재가가 가장 좋고요. 조금 높게 산다라고 하면 6,600원 이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저는 8,0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9,000원, 8,500원에서 9,000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손절가를 이탈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가 거의 저는 여자리가 거의 바닷건이다. 손절가가 나오더라도 손절하기는 굉장히 아까운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낮은 비중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테크윙이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이 나갔고요. 보시면 오늘 또 올라가고 있죠. 조정받고 제가 눌림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또 다시 가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윙을 어제 제 방송을 보고 사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유 의견드립니다. 보유 의견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SFA 반도체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